후변 윤택이 코로나로 인한 여러 후유증 증상들을 토로했다. 윤택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코로나 확진자가 격리에 5일차 최초 목 따끔거림 이후 기침 가래 점차 나아지다가 오늘 아침 미각 후각 상실 치약 맛이 안 느껴짐 배는 고픈데 밥을 먹어도 아무 맛이 안 나고 냄새도 못 느낌 다들 조심합시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라고 적으며 고통을 호소했다. 지난 10일 윤택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윤택은 예능 자급자 조건정대에 출연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에서 함께한 홍윤아는 전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윤택의 코로나 확진 여파로 나는 자연인이다. 촬영도 연기된 상태다. 연예계는 활동 멤버 외에도 밀접 접촉하는 스태프 인원도 많아 확진자 속출은 속수무책이다. 코로나의 증상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회복 과정에서 장기 후유증으로 후각과 미각 상실을 호소하는 환자가 다수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맛이나 냄새를 못 느끼는 것이 코로나의 증상이라고 설명했다.